문법을 배워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암기가 없다는 말이 왠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문법을 배워오면서 암기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것을 기억하거나 이해되거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암기가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요? 암기에 대한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 물론 그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자의적 개념에 의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추락하게 되냐면 예외 규정을 만들어내게 돼요. 암기가 없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바탕을 둬가지고 이루어지는 학습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의 영어학습 방식에는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부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게 하는 학습이 하나가 있고 이걸 로우 트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영어학습에서 지금 늘 과도가 되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것이 영어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파트가 바로 미닝풀 러닝입니다. 유의미적 학습이죠. 네. 유의미적 학습? 네. 쉽게 말해가지고 유의미적 학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뭘까라고 해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하나 잡혔어요. 뭐냐면 바로 자기의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더라.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자기만의 내용으로 해석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내면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학에서는요. 그 자기 내면화 과정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뛰어나더라. 예를 든다면 어떠한 밖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1부터 10까지에 대한 단순 사실을 나열해 주게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바탕 위에서 플러스 1을 시킵니다. 뭐냐면 그 정보를 새롭게 가공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그것도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옛날에 많이 했던 것처럼 앞글자만 따가지고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역사사 사건들이나 내용을 외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외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학습에 있어가지고 뇌가 관련된 부분은 뇌의 인식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학습의 내면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뉴이미적 학습에서 바라보는 학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습 과정의 세 단계를 보게 된다 그러면 제대로 학습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목적 아닐까요? 제대로 읽고 그러니까 제대로 학습해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쓰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단순한 암기에 대한 학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드려볼게요. 단순한 암기 학습은 그냥 무엇을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지? 딴딴딴딴 나열된 거 외우는 거예요. 그럼 나열된 40만 학습하게 되는데 이걸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전에 규정된 항목을 암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사에는 고임명사, 초성명사, 재판명사, 물재명사, 보통명사가 있는데 이거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고추집에는 보물이 있다 이래가지고 고추집 보물로 외우는 건 이거는 유의미적 학습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암기를 쉽게 할 뿐이에요. 그냥. 네. 보통 거기까지는 많이들 하고 있죠. 암기를 좀 쉽게 하는 요령.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규정되어진 걸 외우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장기기역장치에서도 언어를 언어능력,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하려면 반드시 그거는 장기기역장치의 그 지식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자동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생각나는 대로 명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만 기억하게 되는 Declarity Knowledge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서술적 지식이 되는 거죠. 마치 몇 시에 누구 만날까라는 것을 기억하는 지식밖에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그냥 하나의 팩트로만 기억하는 거죠. 문법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고 결론은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그 예외되는 것도 외우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외우지 않고 외우는 영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암기 없이 영어가 그럼 가능한가요? 만약에 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관사를 가지고 관사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 말고 또 어떤 분은 영의 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사는 뭐냐? 시울관자를 쓴다. 명사 앞에 씌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게 되면은 되게 낯설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게 무슨 얘기지? 뭘 씌워줘? 명사를요? 예를 들면은 더 피플하고, 그 다음에 피플하고, 이 두 개가 뭔 차이가 있을까? 그지요? 그 다음에 쉐입하고, 더 쉐입하고, 그 다음에 어쉐입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정관사, 부정관사 그냥 끝입니다. 정관사는 이럴 때 써 그러면서 용법이 쪼르르르륵 나열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부정관사는 이럴 때 이걸 써.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의 사실을 나열할 뿐이에요. 그러면 정관사에서는 그러면은 의미적으로 학습을 첫 번째 학습을 할 때, 학습자가 러닝하게 되면은 티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지요. 영어에는 명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하고 오를 한번 잠깐 봐보자. 그럼 이건 더하고 오의 차이점에 대한 거를 그냥 보여줬죠. 그러면은 더 라는 거는 언제 써야 되고, 오라는 걸 언제 써야 될까? 그럼 더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라는 거죠. 더는 확실하고 명확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명확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더 씹하고 오의 씹에 대한 것에 대한 왜 그런 의미를,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고, 실제로 문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문을 가지고요. 어떤 규칙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용려들을 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쭉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 유의미적 학습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본인의 뇌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유의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의미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노력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을 잘 만나야 되겠네요. 아니, 학습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특히 이제 물론 우리가 유의미적 학습이라고 하는, 그 학습의 형태가 적용되어 줄 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학습자한테 주어질 때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르치는 분께서는 유의미적인 학습, 즉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 가지고 있는 뇌 속의 정보들과 나름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아주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가 정확한 패턴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학습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선생님이 주신 그 정보를 잘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의 그 결정체를 만드는 것이 유의미적 학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분과 학습자가, 박자가 맞아야지만 유의미적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유의미적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파트에서, 그 역할 부분이 가장 큰 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학습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상황일 때, 특히 저희가 지금 교재를 가지고 학습자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의미적 학습까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게끔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어느 어디에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자가 그 교재를 가지고 혼자 수업을 할 때, 어떻게 과정을 해나갈 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제시가 돼야 되겠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유의미적 학습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학습자가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사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나 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정관사나 정관사에 대한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을 때는 그걸 읽는 게 아니라, 더라는 걸 보게 되죠. 문장 속에서는요. 그럼 이 더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냈을 거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명확하고 확실한 걸 나타내는구나.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는 학습자로 비해가지고, 더라고 하는 것이 왜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부처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냐. 이것이 O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얘는 That이나 This라고 하는 것을 O원에서부터 옛날부터 사용을 했다. 거기서 O원을 뒀기 때문에, That이나 This를 가르칠 때는 얘들은 지시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 지시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할 때만 쓴다. 물론 그래서 That Man하고 The Man하고는 또 달라요. 물론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는 나중에 학습자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설명되어야 될 부분이지, 일단 더하고 O라고 하는 부분의 설명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독해를 통해서 지금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학습자인 저희들에게 유인이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 그러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러면 유인이적 학습은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학습자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유인이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학습자들이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